우리 영화를 촬영하면서 진행하면서 받은 어떤 좋은 에너지, 자신감, 기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제작 공연 때, 제작 발표회 때 또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얘기하기 편하게 실험한다는 느낌으로 현장을 왔었어요. 그래서 옥자는 이제 놀러 왔냐, 대충 한 거 왔냐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이상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편하게 했다고 할게요. 편하게 한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 리틀 포레스트를 보고 나니까 편하게 한 작품들이 오히려 좋은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여러 작품 중에 이 작품이 하나였어요. 그러니까 어떤 많이 열심히 하는 작품은 오히려 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아, 이 작품은 되게 기분이 좋다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힘은 그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이 태리 씨나 기주 씨의 역할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.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연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재아가 회원을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원이 재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게 그런 식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무대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 태리 씨도 오랜만에 이렇게 스케줄을 같이 하는 건데 촬영이 끝난 지가 됐으니까 무대 인사를 하면서 더 느끼는 건데 아, 진짜 이 친구도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. 진국이구나. 민망하라고 하는 소리예요. 그런 걸 정말 더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친구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연기가 나왔구나.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사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뭐, 김숙희는 집안 얘기도 집안사도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재아와 회원의 관계를 다지는 되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를 이 완성된 영화를 보고 왔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냥 어떤 배우 관계에서 촬영이 끝나고 뭐 어색하지 않게 혹은 좋은 추억을 합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촬영하다가 촬영장에서 편하려고 했다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, 이 사람을 알고 내가 알고 나를 알고 그렇게 같이 연기를 하면 좋은 연기가 나오는구나. 많은 작품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많은 고민을 안 해도 예, 그런 연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근데 질문이 뭐였죠? 행복한 자신감 같은 거나 이 영화 같은 거거든 좋은 기운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 좋은 기운, 네 충분히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. 어, 그래야 되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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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